ATS를 이용한 독립형 인버터 시스템 구성 실습에 대한 운전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솔라 시뮬레이터 파트의 출력 아웃 1번, 2번, 3번, 4번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조인트 박스 파트 채널 1번, 2번, 3번, 4번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각각 극성에 맞게 바나나 잭을 연결합니다. 조인트 박스 파트 출력 아웃풋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차지 컨트롤러 파트 1의 솔라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각각 극성에 맞게 바나나 잭을 연결합니다. 차지 컨트롤러 파트 1의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차지 배터리 파트의 배터리 1번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각각 극성에 맞게 바나나 잭을 연결합니다. 이때 12V로 일정하게 출력되는 가상의 태양광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게 됩니다. 차지 배터리 파트의 배터리 1번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스탠드 얼론 임버터 파트의 DC 입력 단자인 DC인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각각 극성에 맞게 바나나 잭을 연결합니다. 이 과정에서 12V의 DC 전압을 220V의 AC 전압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스탠드 얼론 임버터 파트의 AC 220V 출력 단자인 AC 아웃풋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파트의 슬레이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각각 극성에 맞게 바나나 잭을 연결합니다.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파트의 마스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패널 보드 파트의 서킷 브레이커 1번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각각 극성에 맞게 바나나 잭을 연결합니다.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파트의 AC 아웃풋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AC 로드 셀렉 파트의 로드 1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각각 극성에 맞게 바나나 잭을 연결합니다. 로드 2, 3을 사용할 경우 로드 셀렉의 로드 1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로드 셀렉의 로드 2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각각 극성에 맞게 바나나 잭을 연결합니다. 로드 셀렉의 로드 2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서 로드 셀렉의 로드 3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각각 극성에 맞게 바나나 잭을 연결합니다. 판넬 보드 파트 옆면에 전원 단자의 파워 220V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솔라 시뮬레이터 파트 옆면에 전원 단자의 파워 220V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솔라 시뮬레이터 파트의 솔라 셀 1번, 2번, 3번, 4번 토글 스위치를 차례대로 온 시킵니다. 이때 솔라 시뮬레이터 파트의 출력 아웃 1번, 2번, 3번, 4번 DC 램프와 조인트 박스 파트의 채널 1번, 2번, 3번, 4번 DC 램프가 차례대로 점등하게 됩니다. 조인트 박스 파트의 DC 차단기를 온 시킵니다. 이때 차지 컨트롤러 파트 1의 솔라 입력 전원이 인가되어 DC 램프가 점등하게 됩니다. 차지 배터리 파트의 배터리 1번 셀렉터 스위치를 온 시킵니다. 스탠드 얼런 인버터 파트의 입력 신호가 들어가게 되고 AC 로드 셀렉트 파트의 로드 1번, 2번, 3번에 변환된 AC 입력 신호가 들어가게 되어 배터리 전원으로 부하인 로드 1번, 2번, 3번에 전원이 공급되게 됩니다. 판넬보드 파트의 메인 파워 차단기를 온 시키고 서킷 브레이커 1번을 온 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파트의 상용 전원 입력 단자를 통해 구성된 부하는 30초 후에 동작합니다. 상용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판넬보드 파트의 서킷 브레이크 1번과 메인 파워 차단기를 강제로 상용 전원 라인을 오프시켜 봅니다. 오토매틱 트랜스퍼 스위치 파트에서 정전으로 감지하여 자동으로 태양광에서 발전된 인버터 입력 전원 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램프가 순간 깜빡이며 다시 켜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